디트리히 보네퍼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운동가이다.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 계획에 가담하였다. 그는 1943년 3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플로셈비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1906년 2월 4일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정신과 의사인 칼보네퍼와 파울라보네퍼 사이에서 여섯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1513년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해온 중산층의 부잣집이었는데 뛰어난 학문적 실력과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루터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온 전통적인 개신교 가문이었다. 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실에서 궁정목사였고 어머니 파울라도 자녀들에게 성서이야기, 시,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믿음과 교양이 모두 훌륭하였다. 하지만 정작 그의 아버지는 신앙에 무관심했다. 보네퍼가 신학자가 되려고 하자 형제들과 부모는 종교는 부르주아에게 어울린다. 다른 학문을 하도록 하라 면서 반대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형제들과 부모는 보네퍼의 뜻을 존중했고 보네퍼도 자신의 신념을 고집했다. 어려서부터 신학자가 되고 싶었던 보네퍼는 1923년 티빙겐 대학교와 베를린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베를린대학교 졸업시 성도의 교제를 졸업 논문으로 제출했다. 성도의 교제는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칭찬할 정도로 훌륭한 논문이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이기 이전에 뛰어난 신학자였다는 사실은 신학을 공부할 때의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 곧 신학 수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던 보네퍼는 로마에서도 공부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례와 교위를 비판적으로 경험하였다. 베를린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그는 에스파냐의 독일인 루터교회에서 부목사로 1년간 목회하였다. 논문 행동과 존재을 발표하여 교수 자격을 취득한 보네퍼는 베를린대학교의 신학부 강사로 임명되었으며 25세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교회법에 따라 1년 뒤에 루터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았다. 진보 신학의 명문으로 불리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유학 시절에 그는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받는 흑인들의 삶 속에서 민중들과 어울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유니언 신학교에서 보네퍼는 프랑스 개신교 성직자인 장 라셰르 목사의 영향으로 예수의 산상수훈에 신학적 뿌리를 두는 기독교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다. 당시 독일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혼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었다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단지 히틀러를 우상으로 치부하여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보네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 방송은 중단당하고 말았다. 신학자 칼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었다. 이때부터 보네퍼는 나치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보네퍼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다. 하지만 나치의 탄압으로 고백교회 참여자들은 박해받았는데 보네퍼의 경우 1943년 4월 체포되어 2년간 수용소를 전전했다. 이때 그가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옥중서관으로 출판되었다. 이후 보네퍼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셈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였으며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은 디트리히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디트리히 보네퍼 신학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이다. 디트리히 보네퍼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었다. 개신교 신학자이자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일하던 라인홀트 니부어가 신학교수 자리를 마련한 뒤 초대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네퍼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보네퍼는 덴마크의 기독교 사상가 키르케고르의 영향으로 나를 따르라 에서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비평했다.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예식을 무시한 세례, 회개가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성내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이기도 하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의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교훈과 원리의 체계도 값싼 은혜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위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보네퍼는 자신이 경험했던 반나치 운동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상을 끄집어냈다. 그는 삐뚤어진 세상 즉 독재가 가능한 그 당시에 현실에 저항하는 교회상을 그려내면서 신학적 교리를 배우고 논쟁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정의에 불타는 교회를 원했다. 그런 그의 생각에 신학을 맞추어낸 것이 교회와 세상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노동, 결혼, 정부 혹은 문화, 교회, 이 네 가지를 통하여 발견하였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행동한다고 보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